안녕하세요 저는 서비노문만려 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섭이라고 하고요 얘는 니치에요 2019년 대한민국 사회발전 대상에 제가 크리에이터 보면서 또 이제 수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수상서감을 찍게 되었는데 제가 뭐 한게 없을텐데 그렇게 좋은 상을 저한테 주셔도 되는겁니까? 뭐 아무튼 저에게 좋은 상을 더 열심히 하라고 주신 걸로 생각을 하고 2020년도에도 열심히 활동해서 사회발전에 힘을 실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할게요 리치야 우리 열심히 살자 서비노문만려 채널 구독 많이 해주세요 2020년도에 더 재밌는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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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